작은 나눔이 큰 어울림으로 퍼져가기를. 오늘 오전,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우리 당대선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. 참계탕과 얼음물, 마스크 등을 나누게 됩니다. 코로나 거리 두기 4단계 상황 속에서 더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봉사활동입니다. 저도 참여하여 정성을 다하고 오겠습니다. 작은 나눔이 큰 어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.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도 이분들께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